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구미의 물고기 체험장에 왔어요. 여기 물고기도 잡고 애기들 데리고 와서 물고기 잡는 체험을 하는 곳이에요. 이런 곳이 있는 줄도 몰랐었네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제가 안 나온 사이에 뭐가 구매도 많이 달라져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이거 굽히겠죠? 아우 귀여워. 이렇게 쭉 왕들이 있고요. 여기 보면. 저기 안쪽에 아빠랑 애기랑 이렇게 물고기 잡는 체험장이 있어요. 우리 손자들 데리고 한번 가야될 것 같아요. 아 저기는 큰 고기가 있었구나. 여기 나오고 또 저 앞에 가지고 있어요. 응. 아 여기서 애기들 물고기 구경하고. 거기 안녕. 오우 크다. 안녕. 아 내가 오니까 여기에 먹이 주나 싶어서 몰려드는 것 같아요. 아기 들어오면 여기 고기 보면 좋아겠어요. 아기 들어오면 여기 고기 보면 좋아하겠어요. 저 안에 굉장히 큰 고기가 있는데 저기 오이 깜짝이야 막 지나가요 안녕 거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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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좀 봐요 수염 봐요 얘는 좀 느린 것 같아 오오오 오오 오오 그래 안녕 안녕 어머나 제전분 부려주네 아기들 데리고 와야 되겠어요 구미에 보면 지산동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물고기 체험장이 있어요 여기 한번 다들 놀러 한번 오세요 위에서 보니까 이래요 아 여기 칠갑상어도 있네 어떤건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뵐게요 구미에 물고기 체험장 여기도 놀러 한번 오세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와서 물고기 잡는 체험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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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